산 사태로 길이 막힌 열차가 힘없이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현도면 메포터널 입구에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한 겁니다. 이 사고로 전체 7량 가운데 기관차와 객차 등 6량이 탈선했습니다. 마침 운행을 마치고 서울 차량기지로 돌아가던 중이라 승객은 없었지만 50대 기관사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선로에 흙더미가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치지 않는 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이 토사가 쌓인 좁은 비탈면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17일 새벽 4시까지 복구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 이후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무너진 곳은 철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에서 산사태가 나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또 오전 8시쯤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매연터널 부근에서 트럭 한 대가 흙더미에 갇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로 두 개를 모두 막아 6시간 동안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충주 달천이 범람해 면허시험장 일대가 물에 잠겼고 청주 모충동과 신봉동, 충주 삶이면 토개마을 등 저지대와 농경지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데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심각 단계인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